KT가 정부의 인터넷 전문은행 대주주 변경을 위한 적격성 심사를 12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이동통신업계 최초로 은행업에 나서게 됩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KT는 전날 인터넷 전문은행 대주주 변경을 위한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KT가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내면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 허용하는 34%선의 지분율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윤경근 KT, CFO는 실적 컨퍼런스콜을 통해서 이 같은 사항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융시장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다는 명목이지만 실질적으로 K뱅크 지배력을 강화해 수익을 더 가져가겠다는 계산입니다. 현재 K뱅크의 최대 주주는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이 13.79%, KT와 NH투자증권이 10%, 한화생명보험 9.41%, GS리테일 9.26%, KG이니시스 6.61%로 구성됐습니다. 그동안 은행법은 비금융 주력자 지분을 4%로 제한해왔습니다. KT가 10% 이상 지분을 확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지난 1월부터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ICT 자산비중이 50%를 넘는 산업자본은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KT는 우리은행이나 나머지 주주들의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 혹은 유상증자에 나서는 방식 등으로 지분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KT가 심사신청을 낸 날부터 대주주 적격성 여부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르면 상반기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KT가 심사신청을 낸 날부터 대주주 적격성 여부에 대한 심사신청을 낸 날부터 대주주 적격성 여부에 대한 심사신청을 낸 수 있습니다.